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이 가장 좋아해서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까지 갖다준다는 최고의 인기 간식. 잘 아시는 대로 초코파이입니다. 앞으로는 이 초코파이를 하루에 두 개 이상은 먹기 어렵게 됐습니다. 풍부하게 제공했던 부식도 줄인다고 합니다. 광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최근 각 입주기업에 보낸 공문입니다. 북측 근로자들의 주간 정상근무 시 국거리 0.6달러어치와 초코파이 0.2달러어치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하루에 초코파이를 두 개 이상 주지 말자는 겁니다. 연장근무 시에는 0.2달러 상당, 즉 두 개의 초코파이를 추가로 주게 했습니다. 지금 주고 있는 초코파이 양은 정상근무 기준으로 3, 4개. 하지만 일부 업체는 하루에 10개, 철야근무 때는 20개까지 초코파이를 줬습니다. 때문에 업체 간 차별이라는 불만이 늘었고 기업에는 비용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 간부 직원에 제공해온 업무용 차량도 없앱니다. 현재는 96개 기업이 북측 근로자 대표를 위해 업무 차량 150대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이를 폐지하고 관리위원회가 업무용 순환버스 운영을 추진합니다. 이 지침은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런 지침을 정한 것은 공단 장기 폐쇄 여파로 자금난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마른 걸레도 쥐어짜겠다는 심정입니다. 기업들은 정부가 경협보험금 상환 기일을 늘려주고 분할 상환 또는 일정 금액을 대출로 전환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입주기업들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환을 위해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개성공단은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기업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채널A 뉴스 광민영입니다.